안녕하세요. 광유철입니다. 자, 이번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텐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셨죠? 컴퓨터 구조 과목을 통해서 다양한 컴퓨터 부품들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배우셨을텐데 운영체제에서는 그러한 컴퓨터 부품들을 실질적으로 동작시켜주는 가장 근원적인 프로그램인 운영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컴퓨터 구조보다 운영체제가 개발자나 개발자 지망생 분들에게 조금 더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강의는 가급적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뭐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윈도우라든지 맥OS라든지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리눅스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따지자면 안드로이드, iOS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가 뭘까요? 운영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컴퓨터 구조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컴퓨터 부품들을 배우셨죠? 근데 이런 컴퓨터 부품들은 전기만 공급하면 마치 마법처럼 착착착착 알아서 동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체제라고 하는 컴퓨터 내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죠. 물론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운영체제는 비단 컴퓨터 부품을 동작시키기만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다른 임무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컴퓨터 부품들은 마치 전기만 공급하면 마법처럼 말아서 착착착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동작시켜주는 가장 근원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용어부터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원, 영어로는 리소스라고 합니다. 시스템 자원이라고도 불러요. 자원은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마땅히 필요한 요소들을 가리켜서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은 실행을 위해서 자원을 필요로 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만 자원을 정의하면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원은 뭐다? 라고 명쾌하게 정의하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마땅히 필요한 요소들이다. 라고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기에 마땅히 필요한 요소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들이 포함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원은 하드웨어만을 자원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네트워크 패킷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마땅히 필요한 요소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컴퓨터의 4가지 핵심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운영체제는 이러한 자원들 있죠.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이런 요소들을 프로그램한테 할당해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쵸? 제가 앞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부품에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메모리에 저장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 또한 메모리에 적재돼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너무너무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따로 적재되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를 커널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운영체제는 프로그램들한테 자원을 할당해주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너무 특별한 프로그램이라서 커널 영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에 적재돼서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용자 영역에 적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적재될 수 있는 메모리 영역들을 따지자면 크게 커널 영역과 사용자 영역으로 나뉜다. 라고 보셔도 돼요. 커널 영역에는 운영체제가 적재되고 사용자 영역에는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적재돼서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써있죠. 응용 프로그램 영어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지칭합니다. 메모장이라든지 웹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조금 더 정확한 용어로는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마우스로 더블클릭해서 실행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워드 프로세서, 인터넷 브라우저, 메모장이라고 하는 어떤 3개의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있다면 메모리는 현재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사용자 영역에 여러분들께서 실행하신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이 적재가 되고요. 위에 커널 영역에 운영체제가 적재되는 형태로 메모리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남죠.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예를 들어서 더블클릭해서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 천 번지에 적재해라.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누가 이 워드 프로세서를 이 천 번지라고 하는 메모리 빈 공간에다가 적재를 해줬을까요? 메모장과 인터넷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인터넷 브라우저랑 메모장을 실행할 때 인터넷 브라우저는 몇 번지에서 실행해라. 메모장은 몇 번지에서 실행해라. 이렇게 한 번도 지정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지정해준 걸까요? 당연하게도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비어있는 빈 공간에다가 프로그램을 적재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적재해서 실행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운영체제는 비어있는 공간에, 적당한 공간에 이 프로그램을 적재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메모리에서 삭제하고 메모리를 깨끗하게 비워주는 역할도 운영체제가 맞습니다. 이게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운영체제는 메모리 뿐만 아니라 CPU 또한 관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하지 않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이 동시에 실행한다지 사실 그 시간 단위를 아주 아주 미세하게 잘라보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실행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워드 프로세서, 인터넷 브라우저, 메모장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컴퓨터 내부에서는 사실은 CPU가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아주 아주 빠르게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CPU가 이 세 개의 프로그램 혹은 그 이상의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할지, 어떤 프로그램은 나중에 실행해도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습니다. 자 이거를 결정해주는 것 또한 운영체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운영체제의 CPU 관리에요. 아시겠죠? CPU는 보통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누가 먼저 실행될지, 누가 누가 나중에 실행대로 되는지,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CPU를 점유해서 실행될 것인지를 운영체제가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렇죠? 운영체제는 입출력 장치도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 가능한 프린터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워드 프로세서가 여기 프린터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메모장은 이 프린터를 이용하면 안되겠죠? 그렇죠? 워드 프로세서에서 막 출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모장에 있는 것도 같이 출력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메모장아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 저 하드웨어 쓰고 있으니까 너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실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입출력 장치를 관리해주기도 합니다. 뭐 이밖에도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정보들을 파일 그리고 폴더로 관리를 해준다든지 참고로 폴더라는 용어는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용어고요. 맥OS나 리눅스에서는 그거를 디렉토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정보 덩어리들을 파일과 폴더로 묶어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임무들을 운영체제는 수행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운영체제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이의 위치에서 그 사이를 연결지어주는 연결다리와도 같은 프로그램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아주 맞닿아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랑 가까운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자원들을 할당해주고 그리고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돕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체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흔히 정부랑 많이 비교가 되곤 합니다. Government. 정부는 한 나라의 자원들을 관리해주고 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관리해주고 이 정부가 지금 관리하는 이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자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이 나라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정부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운영체제 또한 이 컴퓨터의 자원들을 프로그램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행하는 프로그램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데 문제가 없게끔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자원별로 따로 부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땅과 관련된 자원을 관리해주는 부서, 토지 관리 부서가 따로 있고 인력과 관련된 자원을 관리해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과 관련된 자원들을 관리해주는 부서가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운영체제 내부에서 또한 컴퓨터에 있는 자원들별로 예를 들어서 CPU 관리 부서, 프로세스 관리 부서, 프로세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 메모리를 관리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부분별로 따로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운영체제와 관련된 아주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이러한 운영체제가 만약에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 운영체제 없이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의 도움이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드웨어를 직접 접근하고 조작하는 코드를 개발자가 직접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과 2를 더한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해라 라고 하는 아주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운영체제 없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다가 적재하는 코드, 비어있는 메모리 주소 공간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코드 CPU로 하여금 1과 2를 더하게 하는 코드, 모니터에다가 계산 결과를 일일이 출력해주는 코드 이런 코드들, 하드웨어에 접근하고 실행해주는 이런 코드들을 일일이 전부 다 써줘야 됩니다. C언어나 파이썬같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쯤 배워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이거 그냥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모니터에다가 계산 결과를 출력해라? 그냥 printf, print 이거 함수 한번 호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printf라고 하는 함수 내부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printf라고 하는 단순한 함수도 결국에 이 운영체제에 있는 특정 코드를 실행해라,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해라 라는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rintf, print 이러한 어떤 함수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내부적으로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실행되는 함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운영체제 없이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화면에다가 어떤 결과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코드를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짜야 된다면 결국에는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코드를 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골치가 아프겠죠? 그쵸? 근데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 덕분에 개발자는 하드웨어에 접근하고 조작하는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 사이의 위치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접근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파일을 생성하고 싶다? 혹은 파일을 읽어드리고 싶다? 그러면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그 파일에 직접적으로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코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에 접근하는 운영체제의 코드를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운영체제한테 그냥 부탁하면 되는 겁니다. 나 파일 좀 생성해줘. 나 파일 좀 접근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출력 결과를 화면에다 띄우고 싶다? 그러면 모니터에 접근하는 코드가 운영 프로그램에 있을 필요가 없이 그냥 모니터에 접근하는 운영체제 내의 코드를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운영체제한테 부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응용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에 조작하는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차피 하드웨어에 접근하고 조작하는 모든 코드들은 운영체제가 다 대신을 해주고 운영체제한테 부탁하면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동작을 잘 할 텐데 하드웨어에 접근이 다 잘 될 텐데 그러면 개발자는 운영체제를 왜 알아야 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남죠. 그쵸?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운영체제는 사실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거를 한 번도 의식하면서 컴퓨터를 써본 적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몇 번지에 적절해서 실행됐다. 이런 거를 의식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인 거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몇 초 동안 CPU에 할당되어서 실행되고 몇 번째 순위로 실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의식을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는 운영체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운영체제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실행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 문제는 가장 먼저 운영체제가 제일 먼저 알아채기 때문이에요. 하드웨어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운영체제가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채고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행된다 라고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게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위한 아주 근원적인 프로그램인 운영체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운영체제는 어떤 딱딱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예를 들어서 CPU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건 동작을 안 하고 끝이거든요.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컴퓨터 부품들은 딱딱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드웨어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이 코드를 실행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운영체제는.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 오류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럼 문제 해결력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운영체제적인 지식을 알아야지 해결이 가능한 오류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컴퓨터 구조에 대한 학습을 잘 마치셨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운영체제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 사실 또한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개발자를 채용하는 개발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 관련된 지식들을 이런 식으로 기술 면접을 통해서 검증하기도 하고 아예 채용 공고했다가 이런 거는 알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놓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운영체제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체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